저는 이천축협 지도과정을 맡고 있는 강경석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식에 앞서서 가지고 오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꺼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AI 피해원과 이천축협 조합원에 대한 방역 무통 전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 전달식에 앞서서 금요일 지원 행사의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AI 피해농가 방역물품 전달식은 이천식 안내에서 작년 12월 10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발병된 AI 발생 농장 7건 108만 수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 18건에 147만 6천 수 부가족으로 알 피해 145만 1천 개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 이천축협 조합원 11개 농장에서 피해 발생액은 134만 6천 수의 피해가 발생이 됐고 현재 입식재개 및 농장 방역 차단에 열심히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물품 지원 전달식을 통해서 농장 개개인별로 농장 방역의 필수품인 1812 모터가 탑재된 동력살 분무기 11대 금액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향후에는 있어서는 안 될 가축 질병 농장에서 사전 차단에서 각각 질병이 다시는 걸리지 않도록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금일 김영철 조합장님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식사는 꼭 오셨어요? 네 네 네 저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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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의 자리도 함께하면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또 이 사람이 모이는 식사 자리 모두가 다 제한이어서 저희 행사는 저희도 모든 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피해서 이렇게 2시부터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나마 행사를 할까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냥 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요즘 보면은 구제 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AI 또 코로나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뭐 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요. 뭐 구제역도 일단 백신이 만들어져서 접종을 하니까 그래도 구제역에 있은지가 꽤 한참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코로나 코로나 또 우리가 요즘은 한참 또 백신을 좀 활용해서 지금 많이들 백신을 맞고 계시죠. 그런데 왜 이 AI는 이 조류 AI는 왜 백신이 안 나올까.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요. 사실은 내 농장에 AI가 찾아왔지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찾아왔는지도 잘 모르시죠. 저희 뭐 지도자라고 있는 저희도 그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오고 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은 주축성이 아닌가. 그런데 이 주축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지금 확인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확인이 안 되지만 이게 근절이 되면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근절되지도 못하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때만 되면 늘 찾아오는 이 AI가 참 우리 양계 농가들을 많이 힘들고 참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이 전 지역구 뭐 그 AI에 걸려서 살처분한 농가가 한 7농가 또는 그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한 농가가 한 15농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 지역구에서 대단하게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 또 여러 농가 양계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천축협에서는 뭔가로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 또 좀 아픈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는 싶은데 저희들도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상황이 될 때마다 크던 짓던 디스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함께해서 좀 마음의 표현도 좀 하고 싶고 좀 저희가 또 표현함으로 인해서 좀 위로가 되시고 다서나마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가슴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 힘드시겠지만은 좀 힘들어 내시고 다시 재개하셔서 빨리 이 안정화되지 않은 우리 그 산란계 알값도 요새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여러분들이 나서서 안정을 찾아주시고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본조합 상임위사이신 박중근 상임위사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력불불불로 약속하셨지만은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로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사! 화이팅! 양겨동과! 화이팅! 이천 축혁! 화이팅!